한 번 하자 안녕하십니까 방탄소년단 정국이라는 멤버이고요 큰 무대를 하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고 싶고 진짜 뭐 빌보드 합격 1위 찍고 싶고 그런 것도 물론 도전이지만 그 방탄소년단의 이름에 나의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이 도전이예요 위치에 있는데 내가 그만큼 못하면 어떡하지 부담감이 많이 커지긴 했죠 어차피 더 잘하기 위해서 그게 어차피 저한테 도전이니까 더 잘하기 위해서 컴백을 하는 게 의무 없는 도전이었지만 뭔가 갈수록 그 도전의 부피랑 크기는 더 커지는 것 같아요 항상 좋은 모습을 보게 되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려면 내가 더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려면 내가 더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